처음으로 발레하러 가는 날이네 신나요? 너무 예쁘다 다리 연습하는거야? 잘했어 연습 잘했어 누가 발레복 입고 그렇게 하고 있어 왜? 우리 헤나 발레 두 번째 날이네 오늘은 좀 보이는 데서 해보자 공주님 내리세요 에나야 잘하고 있다가 보자 우리 에나가 지난번 발레는 혼자 가는 거라서 세 번째 가고 엄청 울어서 환불을 받았는데 이제 엄마랑 같이 가는 거 하고 오늘 처음으로 가는 날이에요 얼른 가자 시갑니다 우리 에나 새로운 발레 두 번째로 가는 날인데 오늘은 아빠랑 가고 싶다고 해서 아마도 아빠한테도 발레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더 그런 거 같아요 너 잘할 수 있어? 응 네 재밌게 하자 이 에나 예 1번 팔 준비 출발 짱 짱 어 맞았어 짱 망쳤어 저기 너 아인데 선생님 잘해 선생님 잘해 선생님 잘해 선생님 잘해 선생님 잘해 예나 오늘 발레 어땠어? 좋았어요 예나 잘하더라 응 다음에 또 재밌게 하자 우리의 점프 크게 너무 잘했어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우와 너무 잘했어 됐다 다시 다시 자 이번엔 여태 포인 이번엔 점프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퓽 퓽 퓽 퓽 퓽 퓽 잘했어요 퓽 퓽 퓽 퓽 퓽 퓽 퓽 하나 둘 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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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죠? 이거 아빠가 좀 자주 먹나요? 음 이거 수영 맞고 물 마시자 고맙습니다